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베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여행 영어 단어, 그 중에서도 비행기, 기내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항공을 탄다 한들, 아무리 패키지 여행을 간다고 한들, 비행기 안에서는요, 우리 스스로 귀에서 좀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영어 단어만 좀 알고 가셔도 기내에서 불편함 좀 줄이시고 매너 있게 타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어떤 매너가 있는지, 또 기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신지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와있나요? 딱 이 그림 보시면 한국말로는 화장실이 떠오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토일렛이죠. 하지만 토일렛은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고 보통은 레스트룸이 가장 많이 쓰여요. 레스트룸,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면 내가 기존에 알던 뭐 토일렛, 레스트룸, 워스트룸, 배트룸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여기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L, A, V, A 뭐 어쩌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기내에서는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 그림 잘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전장에서 그림에 있었던 단어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L, A, V, A, T, O, R, Y가 기내에서 변기 내지는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Levertree 라고 합니다. Levertree. 아마 여러분께서 비행기 타시면 가장 불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내 몸이 앉아있기 때문에 다리에 피도 안 통하고 이것저것 불편하시겠지만 화장실 가는 게 가장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을 먼저 우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장실 단어는 Levertree가 되겠고요.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우리가 앞쪽에 앉든 뒤쪽에 앉든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비행기에 따라서 제일 뒤쪽에도 화장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쯤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개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기 보면 화장실이다 라고 아실 수 있기 때문에 Levertree라는 단어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인 걸 아니까요? 다음 장 볼까요? 다만 화장실 문이 잠겨있는지 누가 사용 중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Levertree라고 쓰여있고 그 밑에 보면 V-A-C-A-N-T라고 쓰여있어요. 이 초록색이니까 뭐예요? 초록색이니까 들어가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뜻일까요? 네, 정답은요. 다음 장 볼까요? 전장에서 보셨던 Vacant 라고 읽히는 V-A-C-A-N-T는 비어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뭐 예를 들면 호텔 방이 비어있어요. Vacant 쓸 수 있어요. Vacant는 비어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여러분께서 들어가셔도 된다. 우리가 전장에서 그림을 봤지만 기종마다. 그죠? 기종에 따라서도 언제 그 비행기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화장실 사인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거의 안 쓰여져 있고 우리나라 비행기에도 영어로 이렇게 Vacant 외국인들도 타잖아요. 그죠? Vacant라고 적혀있고 초록색이면 비어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볼게요. 반대로 빨간 색깔이 되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쓰고 있다. 다만 여러분께서 평생 한 번도 안 보셨던 단어가 쓰여있을 거예요. O-C-C-U-P-I-E-D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다음 장까지 좀 자세히 볼까요?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occupied, 누군가한테 점버되어진, 점령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우리 땅이 점령되는 것도 occupied라고 쓰여요. 그리고 화장실이 점령되었으니까 누군가가 사용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occupied,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잘 못 외우시겠으면 아까 보셨던 비어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 V-A-C-A-N-T vacant만 외우시고 vacant 말고 다른 게 쓰여있으면 occupied 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 색깔이 꽤나 국제적이라서 초록색깔은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vacant랑 occupied 색깔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겪는 두 번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문 여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을 비행기에서 가려고 하면 화장실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문 여는 것처럼 눌러서 밀고 눌러서 닫히는 문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비행기 기종이 문이 가운데로 경첩처럼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여러분, 이 문을 어떻게 열까요? 손잡이도 없어요. 네, 이게 문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맞닿아 있어서 밀면은, 그렇죠? 밀면은 이렇게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미셔야 열립니다. 다시 한 번요. 문이 손잡이가 없다. 그러면 문과 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중간을 밀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 장 볼게요. 네, P-U-S-H, push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시던 한참 전에는 예전에 지하철 탈 때 푸쉬맨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제대로 들어갈,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죠. 사고 사람들 많은데 많이 나니까. 근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2호선 같은데 사람 넣고 거기 직원들이 막 이렇게 안으로 사람들 밀어 넣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밀어, 넣는, push, 미는 사람들이다 해서 푸쉬맨이라고 했습니다. 푸쉬라고 쓰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문과 문 사이에 있는 경첩 같은 걸 밀어주시면 접히면서 열린다. 그 여는 건 오케이. 다음 장이요.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 나오시는 것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면 문마다 다 다르잖아요. 비행기마다 문이 다 다른데 나오려고 보면 막 이렇게 여는 것도 있고 저렇게 여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경첩의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첩이니까 안으로 열리겠죠. 화장실 문은 어디로 열려요? 안으로 열리겠죠. 밖에 사람 기다리고 있거나 지나가는데 밖으로 열리면 꽝 부딪혀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쪽으로 문이 열린다. 그리고 내가 경첩을 이렇게 접고 왔으니까 이게 펴지면 다시 밖에서는 미는 형식 안에서는 그 경첩을 잡고 땡기는 형식, 당기는 형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 잠그는 거 있어요. 화장실 사용하실 때 문을 딱 잠급니다. 잠그면 원래 베이켄트로 돼 있던 게 쫙! 잠그면 아큐파이드,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밖에서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다 쓰고 나면 다시 문을 쭉! 옆으로 땡기면 베이켄트, 빈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밖에서 기준으로 보면 미는 것처럼 거기 손잡이를 잡고 가운데가 당겨지도록 내 쪽으로 문 가운데를 당기셔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면 괜찮고 다음 장 볼게요. 그리고 그 화장실 손잡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P-U-L-L 풀, 당기다. 한국말로 풀, 당기다예요. 우리 문 보면 미세요, 당기세요. 한국에서도 미세요, 당기세요 간판 뭐라고 하나요? 사인을 여기 붙여놓잖아요. 유리문 같은데 붙여놓죠. 미세요는 푸쉬예요. 당기세요는 풀입니다. 그래서 푸쉬, 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문 여는 것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만 기종마다 달라서 매번 들어갈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들어가셔야 편해집니다. 좋아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세 번째인데요. 비행기 화장실에 가면 육지, 지상 화장실이랑 좀 다른 점이 있죠. 물 내린 버튼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물 내린 버튼 누를 때 변기 있으면 변기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탕탕탕 내려주면 손잡이를 내리면 물이 내려가는 게 보통이죠. 근데 비행기 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커다랗게 플러쉬라고 쓰여있어요. 변기 뒤쪽에 시원한 색깔로 파란 색깔로 플러쉬라고 쓰여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푸쉬라고 제가 사진 가져다 놨죠. 푸쉬라고 쓰여있습니다. 아까 푸쉬 뭐였죠? 미는 거예요. 저 버튼을 밀면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잘 내려줘야 됩니다. 그죠? 중간중간 비행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승무원분들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화장실 들어갔을 때 물이 안 내려가 있었던 걸 본 적이 조금 몇 번 있어요. 이게 아마 뭘 눌러야 내려가는지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뒷처리하려면 그죠? 플러쉬나 푸쉬 버튼 잘 찾아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쉬 물 내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죠. 플러쉬 어 그죠? 플러쉬 물 내려가는 소리 나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그거 이용하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excuse me 라고 하는 실례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excuse me 너무 많이 배웁니다. 이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우리가 기내에서 화장실 가는 상황을 좀 상정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편하게 화장실 가는 걸 선호해서 통로석 통로측 자석 뭐였죠? aisle seat 이라고 했죠. aisle seat 앉는 거 선호합니다만 모두가 다 aisle seat 앉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미리 예약 못하면 aisle seat 아니라 window seat 앉아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비행기에선 화장실을 내가 가고 싶을 때 잘 못 갑니다. 보면 뒤에 화장실이 있으면 뒤를 삭 돌아보면 화장실에 임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기내 식사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요. 식사 서비스 중에는 사람들이 못 돌아다닙니다. 왜요? 내 앞에 테이블을 펴서 식사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부터 뒤에 있는 쭉 사람까지 다 화장실에 못 가요. 식사 서비스 하면 한 시간 지나죠. 뭐 마시고 하니까 끝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시간이 끝나면 특히 나가서 양치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면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윈도우스에 앉아있다 그러면 옆에 사람 화장실 갈 때 따라가거나 아니면 excuse me 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시면 옆에 사람이 화장실 가는 걸 비켜줍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항공기 좀 새로 만들어진 항공기를 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앞이나 뒤에 보시면 화장실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사용 중인지 이렇게 사인 삥 하고 그 사인이 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vacant일 경우에 화장실 표시가 vacant 하고 초록색으로 켜지고요. 누가 쓰는 경우에 빨간색만 켜지던지 occupied라고 켜져 있는 불빛을 맨 앞쪽에 벽 쪽 가운데 있는 벽 쪽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in flight meet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말로 쉽게 하면 기내식입니다. in i n 이 in 어디 안에 기내식에서 이건 내겠죠. 내 안에 flight는 flight 하면 여러분이 타고 계신 항공기 비행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가 되겠죠. 비행기 할 때 그래서 in flight는 기내예요. in flight 비행기 안에서 m e a l meal 하면 식사 그러니까 식이에요. 기내식이 영어로는 내기식이 된거죠. in flight meal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 탔어요. 해외 외국인 승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내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가는 분만 잘 알면 얘기할 일 별로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식사 서비스 in flight meal을 제공 받으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해주죠. 어떤거 드실래요? 하고 말을 합니다. 다음 장볼까요? 제가 그 기내식을 먹을 때 승무원분들이랑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면 귀를 쫑곤 열고 한국분들 어떻게 영어 하시는지 많이 듣죠. 그걸 듣고 결론을 내린 건 이렇게 하자. 자 여러분 제가 자기 스스로에요.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나 영어에 여유가 조금 있어. 너무 급하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은 두 가지에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예를 들면 소고기로 만든 밥을 드실지 아니면 치킨이 들어가신 면을 먹을지 요거 두개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아 난 영어에 그 뭡니까 좀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밥이나 면이라도 우선적으로 고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내식은요.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은 땅이랑 좀 다르죠. 뭐 첫번째 우리 지구의 중력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기가 위로 가면 희박해지기도 해요. 그죠? 기압이 다르고 또 중력도 일부 달라요. 그리고 온도도 밥과 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증상을 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좀 좀 더 건조해서 탈수에 걸리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내식은 굉장히 고열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내식 먹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열량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 소고기는 영어로 우리가 베에에프 베에에프 해서 비프 비프라고 하죠.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여러분께 늘 비후가스 설명드립니다. 비후가스 소고기 그러니까 돈가스 말고 비후 비후 소고기로 만든 가스였던 거야. 비프는 소고기고요. 다음 장이요. 쉬우니까 금방금방 할게요. 돼지고기는요. 포크 포크 그죠? 우리 무슨 하이포크 이거 특정 업체죠. 삼겹살 사러 가면 하이포크 있습니다. 포크 돼지고기라서 그래요. 포크 포크 다음 장이요. 자 치킨 치킨은 뭐예요? 튀긴 닭을 치킨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닭 꼬꼬댁 닭을 다 치킨이라고 해요. 생닭도요? 생닭도 치킨입니다. 치킨 그러니까 닭고기 요리는 치킨이다. 다음 장 볼까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선 요리입니다. 피쉬 피쉬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국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유 소고기가 비싼 게 소고기 먹어야지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비행기 많이 타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소고기를 맛있게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 진짜로만 비즈니스 사회에서 나오는 그 스테이크 역시도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스테이크 드셔보셨죠? 결혼식장 스테이크가 맛있습니까?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굶는다기보다 찌는 느낌이라서 소고기는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별로 배도 안 고픈데 생선을 한번 먹어볼까 해서 피쉬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피쉬가 맛있어요. 피쉬는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비행기 타면 피쉬가 있으면 늘 피쉬를 먹어요. 피쉬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살이 다 발라져 있는 흰살 생선으로 뭔가 요리가 되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개 말씀드렸죠. 소고기 beef 돼지고기 pork 닭고기 치킨 생선 피쉬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밥과 면을 구분하는 겁니다. 소고기 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치킨 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선이 들어간 noodle 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고기 종류보다는 밥이냐 면이냐가 더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승무원이 와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하고 we have 라고 말합니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고 보통 1번, 2번, 3번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줍니다. 말해줘요. 내가 자리가 뒤면 이미 다 팔려서 한 두 개 밖에 안 남은 경우도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noodles with pork 그러니까 noodle인데 면인데 돼지고기다. 아니면 rice인데 어떤 beef랑 했다. 해서 이 두 가지만 들으시면 돼요. 어떤 고기로 했느냐 그리고 이게 면이냐 밥이냐 근데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rice 밥입니다. 우리 카레 부어서 밥이랑 먹는 거 카레 라이스라고 합니다. 그죠? 카레 라이스 rice는 쌀이나 밥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noodles noodles 라고 합니다. noodles noodles 면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noodles 우리 noodle 뭐 noodle 한국에서도 뭐 많이 씁니다. 뭐 저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어쩌고 어쩌고 noodle 이런 거 좀 있죠. noodles 하면 면입니다. 내가 밥 먹고 싶은지 면 먹고 싶은지에 따라서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오늘 좀 늦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우리 친절한 영어교실 홈페이지 가면 체크리스트 있는데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하고 체크리스트 다섯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세 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어만 들으면 긴장된다. 여러분 영어 누가 나한테 말 시킬까 봐 긴장하십니까? 1번 2번이요. 간판에 영어 같은 게 있거나 메뉴판에 영어 같은 거 있으면 읽기를 주저하시는 분 있죠. 못 늙는다. 아니면 혼자서는 해외여행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언어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 친절한 영어교실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죠. 평생 영어 종결이다. 이거 하나 사시면 더 이상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영어에다 돈 쓸 일 없으실 것 같고요. 정말 빠르고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유튜브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하고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분들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고객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026375-0300-030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가입도 도와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전화 한 번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좋은 커리큘럼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다음 장이요. 자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식당 갔을 때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음료수이고요. 우리가 메뉴판을 볼 때 여기 보면 메인 메뉴 에피타이더 전체요리라고 하죠. 밥을 먹기 전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먹는 전체 미리 먹는 뭐랄까 전체요리죠. 전체요리라고 하는데 그런 녀석도 있고요. 메인 요리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맨 뒤로 가면 베버리지라고 하는 거 나와요. 베버리지는 뭐냐면 마실 것입니다. 음료수예요. 베버리지 칸 가시면 여러분께서 뭐 콜라 주스 뭐 이런 것들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인플라이트 밀 뭐라고 했죠? 기내식을 먹는 도중에 먹으려고 하면 승무원이 와서 어떤 거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아니면 Would you like a drink?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드링크가 들어갑니다. 어떤 드링크들일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될까요? 네. 다음 장 볼게요. 첫 번째 나 그냥 물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해요? Water Please 가 기본이에요. 물 주세요. 아니면 Just water Please 하시면 되고요. Water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음 장이요. 자 그 다음에는 맥주 시키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 타면 타기 전에 맥주 한 잔? 타고 나서 한 두 장 정도 먹고 자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비행기에서 맥주 먹는 거 별로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다른 방법을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맥주 한 잔 비행기 좋습니다. 한 장 정도는 괜찮죠? 맥주는 영어로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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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고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 와인 시키셔도 됩니다. 보통 기내에서는 레드 와인이랑 와이트 와인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드 와인도요. 사실 레드 와인 먹고 막 괜찮은 레드 와인을 준비해 놓지는 않아요. 비행기에 따라서 어떤 비행기는 한 종 어떤 비행기는 두 종 정말 많이 준비해 놓으면 세 종까지는 준비됩니다만 보통은 레드 와인 두 종 뭐 와이트 와인 한 종 내지 두 종 정도 준비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레드 와인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레드 와인 이렇게 하셔도 그냥 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레드 와인의 품종을 물어본다기 보다는 레드 와인 레드 와인 플리즈 하시면 돼요. 레드 와인 드릴까요? 와이트 와인 드릴까요? 정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붉은 색깔은 레드 와인이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확히 하려면 A Glass Of 레드 와인 플리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냥 레드 와인 플리즈 하셔도 충분히 통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주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주스 사과 주스 많이 먹고요. 오렌지 주스도 있고 파인애플 주스도 있고 등등 주스 있다. 다음 장이요. 자 드디어 나왔는데 이 여러분 Turbulence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urbulence가 되겠습니다. Turbulence 뭐냐면 난기류예요. 제가 뉴스도 좀 찾아보니까 한국 주변에서 이 난기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흔들리면 너무너무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실 비행기가 인간이 만든 교통수단 뭐 뭐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거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너무 위험하고요. 자동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타는 시간보다 내가 비행기 타는 시간이 훨씬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나면 엄청 크죠. 뭐 예를 들면 주변에 그 자동차 사고 당하신 분들이 있지만 비행기 사고 당한 사람 찾기는 정말 힘들죠. 비행기 하루에 엄청 많이 뜹니다만 그죠? 비행기는 인간이 만든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린다. 비행기 왜 떨리냐면 그 공기가 막 상승하고 하강하고 부딪히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이제 포장 잘 된 도로 달리면 자동차도 안 흔들리고 잘 갑니다만 이제 이 털블런스 난기류라고 하는 거는 포장이 안 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갈길 뭐 자갈길이나 산길 같은 거 하면 우리 막 흔들리잖아요. 아 이 정도 괜찮아. 근데 가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막 심장, 내 심장도 제 심장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진짜 심한 털블런스 한 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그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찾았습니다. 당시에 태국에서 인도로 가는 인도 남부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막 심장이 밖에 막 막 천둥봉기 치는데 사이로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막 꿍꿍 하는데 진짜 내가 이제 여기서 고국에도 못 돌아가고 죽는구나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심한 난기류 상황이 만나면 진짜 뭐 1km를 한꺼번에 빵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러면 저기 위에 짐 실렸던 거 짐 다 떨어지고 막 카트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털블런스 난기류요. 털뷸런스라고 합니다. 털뷸런스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다음 장이요. 우리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return return to your set 이라고 나와요. return이 뭐냐면 우리 턴은 이제 도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도로에서 U자로 돌면 U턴 P자로 돌면 P턴이에요. 턴인데 read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고요. return은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return 아 돌아가다 내가 화장실 나오려고 갔는데 이따가 여러분께 그 seatbelt sign과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벨트 표시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원래 우리가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출발할 때는 벨트를 매고 여기 테이블을 접은 다음에 잘 앉아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행기가 떠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며 안전벨트 표시등이 빵 띵동 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끄면서 승객 여러분 방금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비행기에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안전벨트 계속 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 내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가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turbulence가 나서 return to your sit 돌아가 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리턴이 돌아가는 거고요. 다음 장애요. s-e-a-t sit sit 어 시트 시트는 자리나 좌석을 뜻해요. 그 우리가 안다도 s-i-t 시트고요. 아니면 그 우리 침대 시트 그 뭡니까 소파 시트 요것도 스펠링이 달라요. shit 라고 하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 안다랑 다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석 좌석 자리는 s-e-a-t sit 라고 합니다. 그죠? sit 내 자리로 return to your sit 돌아가서 뭐 하라고 하냐면 다음 장애요. sit belt 를 차라고 합니다. sit 자리에 있는 belt 자리에 있는 belt 뭐예요? 자리 belt 영어로 생각하면 sit belt 가 자리 belt 이겠지만 요거 안전 belt 가 되겠습니다. 안전 belt 비행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맺죠? 이렇게 옆으로 맵니다. 그 sit belt 를 뭐라고 하느냐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sit belt 를 fasten 하라고요. fasten 이 어떤 걸 잠그는 거 꽉 졸라매는 거를 fasten 그래서 fasten your sit belt 계속 나와요. 안내방송 turbulence 있을 때 나오고요. 이륙 착륙 할 때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 fasten your sit belt 그래도 이 fasten your sit belt 안내방송 나와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세요. 그죠? fasten your sit belt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turbulence 심하면 내가 나는 떠 있는데 비행기인가 가라앉아서 내 머리가 위로 뜰 수도 있습니다. fasten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sit belt 사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장 찍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 옆으로 채우는 느낌이 나 있어요. 이 sit belt 사인이 켜져 있으면 sit belt 를 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sit belt 를 차야 되는 순간이 언제 언제 있다고 했죠? 이륙할 때 이착륙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륙할 때 착륙 준비할 때 무조건 차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요? 네 turbulence 난기류 만나실 때 차셔야 돼요. 내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요 이 sit belt 사인 보셔야 돼요. 보고선 저기 불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면 화장실 갈 때가 아닙니다. 그때 딱 풀고 화장실 가시면 승무원 달려와요. return to your sit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fasten your seat belt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주의사항 듣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창 가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sit belt 안전벨트 sign 우리가 생각하는 이 sign이 아니라 표시라는 뜻이에요. 표시 안전벨트 표시등이 들어오면 띵 소리가 나요.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소리 나고 sit belt sign이 켜졌다고 영어로도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찬다고요? 다음 장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take off take off 이륙이요. 제가 요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기내 안내방송을 한번 다 읽어드린 다음에 보통 안내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금방 take off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prepare 준비했어 준비 다 됐어 take off take off가 이륙이요. 다시 한번요. 참고하시면 돼요. take off는 이륙이고요. 다음 장이요. 그거보다 여러분께 더 반가운 소식은 랜딩 우리 랜딩 준비하려고 해 아니면 우리 곧 we'll be shortly 랜딩 we'll be landing shortly 라고 방송하면서 우리 곧 착륙할 거야 라고 해서 랜딩 착륙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벨트해야 됩니까? take off 랜딩 이륙과 착륙 때 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음 장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나온 거 이거 뭡니까? 네. 테이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식사 테이블인데 여러분 식사 테이블은 언제 펴셔야 돼요? 식사 중에 펴시면 됩니다. 식사하실 때 말고는 펴면 안 될까요? 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 같은 걸 비행기 타면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물론 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기내에서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근데 그 대한항공을 타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 버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 비행기 타면 가끔 한국 콘텐츠 있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태블릿 PC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보는데 요거 앞에 거 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중이 아니실 때 여러분들이 맥주 한잔 하시거나 과자 먹으시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부터 자국 같은 거 하실 때 펴셔도 됩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다음 장이요. 보통 우리는요 트레이 테이블이라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트레이라고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합쳐서 트레이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접이식 테이블이에요. 뭐 내지는 승부한 분들 돌아다니면서 식탁 접어주세요. 뭐 접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제가 요걸 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비행기 몇 번 타다 보면 이게 매너구나 라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륙이나 착륙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sit back sit sit은 우리 좌석이라고 했어요. 좌석의 back 등 등 back 여기 뒤에 back이요. 그러니까 sit back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좌석 back 등 좌석의 등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석 등받이를 세워야죠. 평소에도 물론 좌석 등받이 세우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세우고 가면 주무실 때 너무 불편해요. 완전 끝까지는 아니어도 뒷사람 불편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그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인터넷에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좌석 등받이 끝까지 제끼면 안 되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앞사람도 좌석 등받이가 허용하는 한 제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제끼고 다 같이 제끼면 되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제 그 킥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 닿아서 앞사람이 좌석 등받이 많이 제끼면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적당히 제껴야지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늘에 올라가서 스펠트 사인 꺼지면 좌석도 뒤로 제껍니다. 제껴서 좀 편하게 가시면 돼요. 다만 이 sit back 좌석 등받이를 접어야 되는 시점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언제요? 네. 1번 이륙 2번 착륙 3번 식사 식사 중엔 접어주셔야 돼요. 왜요? 내 등받이에 트레이 테이블이 달려있기 때문에 식판이 오고 있잖아요. 식판 아까 그 테이블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등받이를 눕혀놓으면 뒷사람이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매너예요. 뜰 때 내릴 때 식사할 때는 내 등받이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 등받이를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 장면 볼까요? 식백을 업라이트 하게 하라고 합니다. 업라이트 그러니까 업 위로 라이트 오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서 위로 똑바로 하라는 똑바르게 하라는 게 업라이트 이에요. 식백을 어떻게 해요? 업라이트 업라이트 원래 그 똑바른 곳으로 업라이트 하게 만들어라 가 방송의 내용이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your sitback을 업라이트 포지션으로 갖다 놓아요. 포지션 위치예요. 우리 축구할 때 공격수 포지션 수비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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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많이 합니다. 위치를 나타내고요. 업라이트 포지션은 똑바른 자리 업라이트 포지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보자면 단어 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내에서 지켜야 되는 매너가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항공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보통 한국에 취항하는 항공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륙 착륙 또 식사 중에 등받이는 세울 것 두 번째 이륙 착륙할 때는 트레이 테이블 있죠. 아까 배웠던 트레이 테이블 그거 접으셔야 됩니다. 난기류 중에도 접으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난기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벨트 차시면 됩니다. 이륙 착륙 난기류 땐 안전벨트 차시고요. 이륙 착륙 때는 트레이 테이블 접으시고요. 이륙 착륙 식사 중에는요. 내 등받이 위로 업라이트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창문도 나오겠지만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보통 한국에서 한국 비행기들은 저 비행기 탈 때마다 이거 다 옆에 창문 가리게 있죠. 이거 처음에 이륙할 때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하늘 위로 뜨면 닿는 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열어놓으면 취침 시간이라 취침 소등을 합니다. 불을 다 껐는데 누가 이거 열어놓으면 엄청 밝아요. 그래서 이제 다 내리고 가다가 착륙할 때 되면 다 올립니다. 창문 가리게를 그게 제 생각에 항공법일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외국 항공기를 탔어요. 근데 이거 뭐 창문 올리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창문 가리게도 이륙과 착륙 때는 올려놓으셔야 된다.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올려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창이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또 방송에서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알 수 있는 단어 좀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이제 비행기 타면 안내방송 출발 전에 하죠.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This is your captain's begging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your captain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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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대장 느낌 나죠. 기내의 대장님은 기장님이시죠. Your captain's begging 캡틴 너의 기장이 이야기하고 있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This is your captain's begging 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캡틴 기장님이고요. 다음 창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뭐 여성분은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성분은 스튜어드라고 하죠. 이거 합쳐서 그냥 보통 캡틴 크루라고요. 캡틴 캡틴이 이제 오두막집 같이 뭔가 이 캡틴 기 기체를 뜻해요. 기체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는 크루 직원들 친구들 그래서 승무원이에요. 캡틴 뭐 이런 거 여러분 듣지 않으세요? 출발하기 전에 뭐 캐빈 크루 스탠바이 뭐 캐빈 크루 스탠바이 준비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문 확인하는 승무원이 뭐 어디 뭐 뭐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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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하는 무전 같은 거 하는 거 소리 좀 들리십니까? 뭐 어쨌든 뭐 캐빈 크루 스탠바이 하라고요. 캐빈 크루는 승무원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륙할 때 이런 얘기 듣습니다. Turn Off Turn Off 우리 Turn Off는 영광의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그죠? 뭡니까? Turn 돌려서 Off 끄는 거예요. 에어컨도 Turn Off 할 수 있어요. TV 한 날 때 돌려서 껐잖아요. Turn Off TV도 Turn Off 할 수 있고요. Radio 라디오도 Turn Off 할 수 있고요. 뭐 Turn Off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전원을 Turn 돌려서 Off 끄라고 합니다. 뭘 끄라고 해요? 우리 비행기에서 갑자기 뭘 끄라고 합니까? 휴대폰 끄라고 합니까? 네. 그 한국 방송으로는 보통 이렇게 하죠. 뭐 이륙 준비 중일 때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은 꺼주시고 어쩌고저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때 Turn Off 가 나오고 다음 장 보면 좀 뭐 깁니다만 Electronic Devices 라고 얘기해요. Electronic 전기예요.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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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s Devices 는요. Device는 어떤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Electronic Device는 전자기기들이고 Device는 어떤 장치. 그쵸? 장치예요. 장치.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들이 뭐 있어요? 노트북 태블릿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Turn Off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 기준으로 볼까요? 인천공항 는 이제 우리 터미널 1도 있고 터미널 2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막 거기 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터미널 1에 착륙하면서 터미널 2도 착륙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많은 비행기가 하루 중에도 뜨고 내리고 뭐 1분 사이에 막도 계속 뜨고 하기 때문에 그 관제탑에서 신호를 줍니다. 대한항공 K 몇몇 몇편 어디 활주로에 위치하세요 기다렸다가 활주로 출발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있다가 대한항공 무슨 아시안항공 몇편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착륙하세요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쭉 틀어서 착륙합니다. 비행기 타서 도착하시면 이런거 느끼실거예요. 바로 뭔가 쭉 와서 내리는게 아니라 위에서 쭉 좀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착륙허가를 못 받은거예요. 잠깐 기다려 하늘에서 기다려 대기해 이런 허가를 받은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탑이랑 이제 통신하는데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같은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끄라고 하는거라서 보통 핸드폰 같은거 보면 비행기 모드 있죠. 비행기 딱 버튼 누르면 끊겨요. 그거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Turn Off 꺼주세요. Electronic Devices 전자기기들 이구요. 좋습니다. 다음 장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건데 Ear Plug 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60대 분들 비행기 타시는거 많이 여쭤봐요. 진짜 막 저희 이제 고모가 막내 고모가 저희 그 뭐야 친척 누나가 저기 뉴욕에 살아요. 엄청 멀어요. 한국에서 진짜 멀어요. 올 때는 비행기가 뉴욕에서 한국 올 땐 14시간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죠.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시차를 잘 맞춰 가시거나 아니면 그 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수면제까지는 아니어도 좀 좀 조름이 오는 약들 그런거 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이라도 주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주무실 때는 시끄러우니까 earplug 꽂으시면 됩니다. 기막에 주세요 하면 earplug 주세요 하면 대부분 그렇게 장거리 취향하는 비행기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earplug 좋고요. 다음 장이요. 그리고 earplug 아니면 eye mask 우리 마스크 뭐죠? 입을 가리는 게 마스크입니다. eye mask 눈에다가 마스크 차는 거예요. 안대예요. 안대를 나타내는 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기엔 뭐가 제일 좋아요? eye mask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인데 눈을 가리는 eye mask 고요. 이 대안항공이나 뭐 이런 괜찮은 항공 타시면 그냥 안대가 애초에 처음부터 지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종종 씁니다만 어 모르겠어요. 그게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거 쓰면 눈물 나요. 왜 눈물 그죠? 눈을 뜨고 있다가 잘나고 안됐었는데 눈물 납니다. 약간 매워요. 그게 개인별로 막 지급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점점 높아지겠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조금씩 낮춰야 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일회용품으로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 나요.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물 나기도 하고 이거 안 나눠주는 데 같은 경우는 아이 마스크 달라고 하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행할 때 제가 안대를 가지고 갑니다. 딱 쓰고 자면 너무 좋고요. 다음 장볼까요? 자 이거 항공사에 따라서 블랑켓 주는 데도 있고요. 담요입니다. 블랑켓 안 주는 데도 있죠. 블랑켓 안 주는 데는 달라고 하면 주거나 유료로 돈을 받는 적가 항공사도 있어요. 아니면 기내가 기내가 예전에는 추웠는데 요새는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내에 갈 때는 반팔 입고 갑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걸칠 걸 하나 더 가져가요. 추우면 하려고. 근데도 추우면 블랑켓 달라고 하면 나 한 장 가지고 있는데 한 장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내에 이 여분 담요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달라고 빨리 해야지 두 장 쓰실 수 있으니까 블랑켓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헤드셋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용하려면 앞에 이제 화면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려면 헤드셋이 있어야겠죠. 헤드폰스 내지는 헤드셋 귀에다 끼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리고 조그마한 베개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필러우 필러우 베개라고 하고 요것도 나중에 호텔에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고 다음 장 보면 라이프 재킷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라이프 재킷은 사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수영장 해변가 이런 데서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프는 생명 인생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재킷 여러분 재킷은 뭐예요? 재킷 재킷 겉에 있는 외투죠. 생명을 다루는 외투 한국말로는 구명조끼가 되겠습니다. 라이프 재킷이 여기 아래 있다. 비행기 아래 있다고 하고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라이프 재킷 있다 설명하니까 위급상황에 안 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이요. 이 라이프 재킷은 쓸 일이 없습니다만 emergency access은 종종 쓰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보면 미국 뭐 어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착륙하다가 뭐 어디 충돌해가지고 emergency access으로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emergency access 하면 비행기 옆에 문 있죠. 그거 비상용이에요. 비상용 비상착륙을 하거나 이륙하다가 멈춰서 내려서 뭐 하거나 기체에 불이 나거나 바퀴가 고장났거나 할 때 emergency access이 하고 열려요. 자 이 emergency access이 열렸을 때 탈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만 빨리 간다. 2번 내 짐도 갖고 간다. 그죠? 몸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서 짐 가지고 내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짐 놓고 내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거 하다가 이 뭡니까? 부상이 오기도 하고 이거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짐 중요한 거야. 당신 짐 중요한데 사람 생명보단 중요하지 않아. 놓고 내리세요. 놓고 내리세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물건이 있다 한들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빨리 빨리 나가야죠. 빨리 빨리. emergency access은 종종 쓰더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점프 뛰어가지고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는 거 그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단어는 window shade에요. window shade window 창문 shade가 이제 그늘 shade 보통 우리 그늘이라고 쓰는데 window shade 창문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 창문 뚜껑 가리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열어둔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 열어둔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 보통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가까이 6시간 정도 가는 비행기다 라고 하면은 우리 기내 인플라이트 밀 한 번 정도 먹어요. 한 번 먹고 나면 불 꺼줍니다. 사람들 좀 쉬시라고 그때는 닫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멀리 뭐 북미나 유럽 같은데 10시간 이상 가신다라고 하면 두 번 먹습니다. 보통 타고 한 번 먹고 내리기 전 한 두 시간 전에 한 번 또 먹어요. 그럼 중간에 6시간 8시간 정도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닫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여기 밖에 구경하고 싶어요 하시면 이제 뒤쪽으로 가셔서 화장실 옆이나 비상구 옆에 보시면 햇빛 들어온 데 있거든요. 그쪽에서 구경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비행기에서 알아채워야 되는 단어들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처음에 화장실 이야기 그리고 기내식 이야기 여러분께 중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비행기에서 불편함 없이 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면서 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